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휴강 기간이기도 하고 6월 중순이잖아요. 이쯤 되면 우리 N수생들한테 응원의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에 섰습니다. 6월 중순 참 우리 시작한 것 생각해 보면 시간이 꽤나 빨리 갔죠.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빨리 갔다면 이건 내가 N수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살면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선생님도 물론 오래됐죠. 한 15년쯤 됐는데 15년 전에 한 3년 동안 선생님도 재수반 담임생활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되긴 했지만 지금쯤 재수생반의 분위기가 어떤지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요. 이제는 조금 슬슬 지쳐가고 반 분위기도 학기 초에 비해서는 많이 흐트러진 게 사실이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이때 잘 견디셔야 되는데 이때 쓰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 얘기를 하기보다는 선생님이 재수생활, 담임생활을 하면서 봤던 그런 감동적인 친구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해볼게요. 첫 번째 학생은 여학생이었어요. 선생님이 입과 담임할 때였는데 이 여학생의 목표는 연세대 의대였어요. 근데 6평을 딱 치고 나니까 이제 6평의 성적표하고 배치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치표를 딱 보니까 표현 점수가 연대 의대 컷에 한 4점, 5점 정도 모자란 거야. 아, 이게 참 애매한 점수죠. 수학 한 문제를 딱, 그쵸? 주관 시간 문제를 맞추면 맞추면 이건 이제 붙을 수 있는데 그게 참 애매해요. 샘도 참 간당간당하고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 학생이야 오죽했겠어요. 근데 종례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종례가 이제 7교시 마치고 하는 거니까 한 4시? 그 정도였겠죠. 종례를 하는데 종례를 마치고 나서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떠벅 떠벅 걸어오는 거예요. 이 학생은 정말 착실한 학생이었거든. 시각, 결석, 조퇴 이런 거에 1도 없었던 학생이에요. 근데 갑자기 선생님 앞에 오더니 외출증을 내미는 거예요. 선생님 놀랐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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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외출이야? 라고 했더니 걔가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체력이 너무 딸려요. 그래서 이 앞에 내과에 가서 링거 한 대 맞고 올게요. 저녁 시간에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건 왼쪽에 영어책이 딱 들려있었어요. 링거 맞으면서도 책 뽑으려고. 그죠? 참 열심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학생 안타깝게도 연대의대는 못 갔어요. 연대의대는 못 갔지만 그래도 인서울의대를 가서 지금쯤은 이제 뭐니 인터넷 레지 다 마치고 의사가 돼 있겠네요. 두 번째 학생입니다. 두 번째 학생인데 이 학생은 3생이었어요. 시방에서 올라온 3생인데 하숙도 아니고 그냥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샘 말을 잘 들어서 정말로 6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학원에 제일 먼저 오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재수반에 급식 이런 게 없었어요. 요즘에 다 급식하지만. 그래서 점심은 다 애들이 도시락 싸왔어요. 도시락. 그죠? 도시락 싸왔는데 그 친구도 고시원에 밥은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어머니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이제 택배로 보내주시나 봐요. 그래서 그 반찬 싸서 담아서 도시락은 싸옵니다. 저녁은 나가서 먹어야 돼요. 나가서 먹는데 이 학생이 이제 저녁을 배불리 먹으니까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학생이 생각했어요. 저녁은 제일 간단하게 먹겠다. 그래서 김밥을 한 줄 먹어야겠다. 라고 결심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학원 앞에는 김밥천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원생은 많고 김밥 많은 아주머니는 적고 하니까 이 김밥천국에 김밥 한 주 살려고 주를 한 10분 정도 대기해야 되는 거야. 이 학생이 생각하기에 10분이 너무 아까운 거지. 그래서 이 학생이 참 융통성 있는 학생이었는데 일요일 날 나와서 일요일 날 나와서 김밥천국에 사장님이 있는가를 봐요. 사장님이 있을 때 가더라고. 선생님이 직접 보진 않았어요.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이야 사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장님 저 삼수생인데 이 줄 서는 거 너무 시간 아까워요. 저 참치김밥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불 드릴게요. 참치김밥 저를 위해서 한 줄만 따로 이렇게 옆에 딱 놔두시면 저 그냥 조용히 가져갈게요. 줄 쓸 때 줄 쓰는 시간에 공부하고 싶어요. 사장님이 이런 데 안 되라고 하실 사장님 없을 거예요. 콜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친구가 딱 6시 마치면 주르륵 내려가요. 그래서 김밥 하나 들고 옆에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편의점에서 주스 하나 사가지고 편의점 앞에 테이블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스 까놓고 김밥을 먹는 장면을 선생님이 수없이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뭐 5분도 안 걸리잖아. 그죠?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공부하더라고요. 생님이 이제 단과 수업을 시작할 때 학생들이 조금 늘어서 조교가 필요할 때가 왔어요. 그때 제일 먼저 누가 누구를 조교로 하시라고 했을 때 그 학생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전화했어요. 대학생이 그 학생한테 선생님 조교하자. 그 학생 조교 생활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그 학생이 자치단체 예산 심사를 하는 외부 기관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꽤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선생님한테 가끔씩은 찾아오거든요. 열심히 한 학생이죠. 만약에 그 두 학생한테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의 재수, 삼수 생활은 어땠니? 지나 보니까 어때?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은 확신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재밌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힘들 때 그 경험이 큰 힘이 됐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죠? 재수는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재수 생활도 충분히 아주 가치 있는 고생이 될 수 있어요. 단, 단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했을 때 진짜 열심히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앤수생의 경험은 사회에 나가서 힘든 일을 닥쳤을 때 그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재수 생활의 성공 비율이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선생님이 담임생활 3년 하면서 통계를 거의 내봤는데 거의 3년 동안 거의 비슷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르진 않겠죠. 성공의 기준이 뭐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죠. 예를 들어 문과 같으면 왜 문과에 이런 순서 있잖아요. 서연고, 서고연,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게 있으면 재수했을 때 선생님의 기준의 성공이라는 건 예를 들어 중경외시쯤에서 재수를 해서 연고대 이상 간다라고 하면 이거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재수할 때 선생님 담임반을 기준으로 하면 한 25%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25%는 성공합니다. 나머지 50%는요. 작년에 쓴 대학에 다시 써서 합격하는 수준이에요. 선생님은 그거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수하면서 원서 쓸 때는 조금 현역보다는 좀 낮게 안정지원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또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지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50%를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지 않나요? 나머지 25%는 실패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원서 쓸 때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선생님이 뒤에 따라오는지 모르고 어떤 학생 둘이가 막 계단을 내려가면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재수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 말을 뒤에서 듣고 있을 때 딱 했어요. 넌 왜 그랬니? 라고 남들은 성공도 하고 하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라는 얘기를 속으로 하고 싶었어요. 6월 달. 선생님이 6월 달이면 재수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달이라고 얘기하는 달입니다. 6월 달에 쓰러지면 안 돼요. 6월, 7월. 덥기도 하고 체력도 떨어지겠지만 이때 쓰러지면 안 됩니다. 이때 쓰러지면 좀 비참한 얘기를 할까요? 이런 명제 있잖아요. 아, 인간 쉽게 바뀌지 않아. 인간 쉽게 바뀌지 않아의 아주 좋은 샘플이 여러분 스스로가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죠. 그죠? 만약에 이때까지의 N수 생활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이 세상에 늦은 시작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6월 평가원이 거의 반환점입니다. 반환점인데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반환점까지 달려온 속력보다 결승선까지 달려갈 속력이 훨씬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재수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의사로 시작하셨잖아요. 주로 대부분. 그죠? 부모님들이 너 재수해라 라고 하신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주로 여러분들이 시작한 N수 생활이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의 결정에 책임을 지세요. 너무 가혹한가? 책임을 지십시오. 힘들고 지치고 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이겨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수능에는 올 수능을 마치고는 그 계단 내려가는 학생이 투덜거렸던 그런 말 대신에 저 성공했어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계속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